전 지금 아고치포드 추리 축제 왔어요. 전 지금 아고치포드 추리 축제였습니다. 전 지금 아고치포드 추리 축제에 왔는데 지금 한 3, 4일 지났나요? 전 지금 아고치포드 추리 축제에 왔어요. 너무 예쁘죠? 여기에다 이렇게 꽃병 놓고 이렇게 주방에 나왔어요. 주방꺼는 해가 좀 덜 들어서 그런가 좀 덜 폈어요. 전 지금 아고치포드 추리 축제에 왔어요. 전 지금 아고치포드 추리 축제에 왔어요. 전 지금 아고치포드 추리 축제에 왔어요.